자 오랜만에 진 카자마 마렵기도 하고 댓글에서 좀 진 카자마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연승 보이죠? 굉장히 많이 이겼어요 자 기본기 진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가드 가드와 투원포, 원투 그리고 뻥발 적절한 초치까지 그런 것들이 아우라졌을 때 진은 강해진다 근데 화랑은 그냥 강하다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요런 초지! 끝났나요? 어! 거치지마! 이거 딱 벽 닿아가지고 왼발 허쳤으면 진짜 욕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막았죠? 벽까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조... 앗! 하이킥! 하이킥! 생신 못 돌게 천천히 가드 해주면서 패링! 패링! 하단! 슈돌 조심! 공 참각 하겠지 저러다가? 어어 먼저 때려! 뻥발 마우세요! 옆 돌리기 좋아! 허어! 아 뭐야 패링했는데? 기상헌포 나감 하핳 개뽀로 원 로우킬 좌종 로우킬 좌종 난 좌종 가드 시킬 생각으로 써가지고 방금 콤보를 못 때렸어 제발 로하이 하겠지 로하이 오 역가드다 오케이 야 반응 뭔데 어? 아 저거 왼발 나오는거 뭔가 모션 이상하지 않냐 기술이 끝난거 같은데 기술이 나와 너무 역해요 이러다 공 참가 오케이 땡큐 벽까지 좀 멀긴 한데 근처니까 나락 써봐야겠다 쓰고 뻥발 형님 지금 오 뭐야 이거 와 축틀어진거 개 억울하겠다 진심으로 뻥 좋아요 와 잭이네 와 10연승이야 아 쉣 개무섭다 이사람 데스건인데 복장 너무 무서워 저 머신건에 맞으면 현실의 나까지 죽는건 는데다 씹 나이스 벽으로 가줘요 나 살 문 나후지 얘는 아하 이런 하이킥 맞았죠 뻥발 마무리는 역시 뻥발이야 오묘하게 뭔가 횡신도 못 잡는데 잡는거 같은 느낌이 들면서 백댓이 잡아주면서 하단 나오는거 같은 프레임이면서 마무리까지 좋아해 들케도 없고 빠졌어요 뭐지? 잘 맞네 저게 뻥발을 노마리트 당하고 상대가 움직일라고 하면 확정해 어우 쉣 백댓이 왜이렇게 빨라 아 쿵쿵 딱 아 오우야 시갱 돌아야지 슬래치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기회? 아 기회? 로우킥? 형님 3타 쓸게요 로우킥 웬어퍼 웬어퍼 기다렸다가 총발 웬어퍼 아 미안해요 아 하도를 할걸 저기서 안 내밀 줄 알았는데 배꼽기 때문에 요런느낌으로 형님 보여주려고 하면 안돼 적당이 사리면서 게임을 해야겠어요 아하 격두시자 일단 발로가 스와크 아이씨 아이씨 하핳 아 놀래라 날아간 쓸거에요 초짠 되면 이기는데 없는데요 우워 fuego 오우야 오케이 이번 라운드에 집중한다 어허 이런 날먹은 안통하죠 저도 잭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앉을 줄 알았지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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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면장 지금인가? 우와 대박 집중 집중 여기서 집중 집중 안됐잖아 집중 좋았어 아니 조풍님은 단골이시네 근데 원래 이게 잭이랑 제가 지금 진이랑 당일에 똑같은 날짜에 녹화를 하고 있는거라 유튜브에 올라가는 날짜만 다르지 매칭이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간지매치 아닙니까 여러분 간지매치 참을 수 없지 아오 간지콤 역시 이분 손이 너무 좋은거 같애 되게 멋있게 게임해서 같이 게임하면은 멋있어요 아 으악 아하하하 짠송을 할줄이야 뻥 바닥을 부셔볼까요? 약간 애매하니까 시계축 어 초풍 똘이야 좌종 원투 초풍 오 내밀어 나이스 로우킥 한번더 로우킥 아아 카즈야 로우킥 로우킥 막으면 뜰수 있어가지고 띄울수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아프다 와아 쩔어 오 간지콤 하지만 간지콤을 쓰므로써 내가 이기게되는 매직콤보 어발레 quelque 변신 아 아 에어 모아 어아 아안 송 Metro 아아 알고막기 천재 반응 너무 빨라 진짜 반응 너무 좋다 뻥발 좌둥원투 뻥발 형님 GCS 뻥발 나락쓰는척 우종쓰고 웨너법깔고 두번깔고 이렇게 천천히 초풍 아 형님 지금이에요 와우 장난 아닌데 아 무서워 레드하겠지 무서워라 백대시 초풍 우와 이거 무엇 초풍 좌중 좌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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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빛의 승리 통발이요 통발을 초풍이요 오 형님 이게 무슨일 어 기원권 주심 나락한댐 나 뒤져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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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풍 초풍? 카즈야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적응하기가 힘드네 와 쩔어 좌중하겠지? 우종이네요 쫙고 총가르기 초풍 똘이야 똘이야 백대시 똘이야 원래 요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아까 초풍님이 이렇게 안해주더라고 로킥 쓸까 말까 안쓰자 쓰면은 죽을거야 하는게 아니라는걸 깨달았어 나 뭔가 진카잖아 오 좋은 심리전 옛날에 최배박이 형한테 당한거같이 요건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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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진짜 좋아요 타고 기다리고 시갱 천천히 으으 찌찌뽕 한 번 더 인공지능 미사일 형님 아 네 대체 저 안참아요 어어 저 안참아요 나락 안쓰지롱 짬손 외너폭 짬손 먼저 때려 후 아 나이스 딜레이게트 개간지 하 아 죄송합니다 순간 뭔가 이걸로 때리고 싶었어 케이오 시작 나락하면 맞을까? 어어 좋아요 난리고 또 나락 돌려야지 난리고 또 나락 돌리지 않고 백 대시 초풍돌이야 기원권 어쒸 마신 원 벽 가냐 이거? 오케이 어쒸 기술 안 내밀었네 지는 페링 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 둘 아 이런 나후가 조금 횡신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잡네 동룡이 기원권 너무 많이 썼어요 이제 안 맞아요 탈라스 초풍 또리 그렇지 이게 카제야 유저들의 심리전인지 읽었다 뻥발 시계축 로우킥 뻥발 딱 이제 백 대시 초풍 또리야 아니면 레이즈 드라이브 어어 나와라? 두번은 아니겠지? 설마 두번 아 두번이네 흐흐흫 맑은 물 행님 닉네임이 클린 워터야 저는 더티 워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우 더럽고 고인물 따라간 써 횡신 돌지 마세요 한번더 멍발 잡기 오 이거 뜨지 않냐? 야 역시 진 카자마 미쳤네 질캐하나 기가 막히구만 주마차려 레드하겠죠? 뿅 어? 엄마 아 저거 하하하하 잡기 안어쳤으면 나 진짜 놀랬겠다 아 반식이 들어온거 예측하고 때렸는데 나락이요 따단 따단 웨이브 막 쳐서 나락 뒤눌어 주세요 잡기 오예 애매해 애매해 어 뒤로 골라 잡기 아 이것은 3초지각 저 우리 손주 아머킹꺼에 비해 너무 구린 느낌이 난다 나이스 충분히 벽 가져 이거는 좋아요 공전 죽고 동발 때리고 레드레드레드레드? 레드냐 잡기냐 잡긴가? 이러다가 아하하하하 아 잠깐만 아 나 중단 잡기 때문에 웃겨가지고 나이스 좋아요 와 카게마루 이분은 진짜 들어올 때 마다 있네 내가 맨날 하고 있어 미쳤다 노익셉션 감사합니다 저 막힘 뜨죠 땅땅 판시기 놀랬잖아 와 왜 이렇게 잘 피해 돌아버리겠구만 와 움직임 좋다 어 움직임 너무 좋은데? 한번 기회 있나 이거? 요렇게 때리고 뭘 해야 될까? 나락을 쓰면 맞아질까? 하돌 긁은 다음에 하돌 한번 더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야 그치? 역시 왜냐면 하돌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웬허퍼나 잽 이런거라면 저 잽에 졌겠죠? 그리고 구알비 요 배꼬집기를 하기에는 뭔가 잡는 기술을 쓸거 같았어 잡는 기술은 근데 느릴거니까 하돌이 이기겠지라는 마음으로 썼죠 설명하다가 뚜드려맞는 중 으흐 어우 쒑 타이밍 좋았다 아후후 は 살았죠 나이스 뭘 때릴까 나락쓰는 척 무종 나락쓰는 척 무종 아 판시기 돌줄 알았는데 흓 하하 역전의 신 와 좋아 이것이 나의 진 나랑 이쯤에서 한번 써봐도 걸릴 것 같애 오른손 2대 아 형님 와 잘 피한다 뽕발 좀 대충 쓰면 안되겠다 축고정 했었어야지 약간 요런 느낌 좋아요 지금 루킥 한번더 스쭈아악 야야야 이거 왜 맞아 와 죽었다 홀 아쉽다 아쉽다 집중해 집중 집중 나이스 지고 싶지 않아 형님 형님 나이스 뽕발 후 아 일단은 뭐 샤오요 같은 경우에는 뽕왕만 딱 잘 잡겠다는 마인드로 초엔지 노킥 한번더 뽕왕 형님 패링해주고 천천히 천천히 샤오한테 천천히 해야돼 급하게 하면 뽕왕 받고 진다고 쿵쿵땅 공참각 파단 아 그만하세요 아 저거 진짜 짜증나지 않냐 신기술 왜 들캐가 없는거지 저기술은 아 좀 너무해 아니 뭐지 이거 말렸다 너무 말렸다 나이스 어 무슨일 기회를 보고 있어 툭 툭 철스토 어어 아 아 개기랄 봉왕잡을까봐 기술을 한버로 못쓰겠다 어떻게 이겨야되지 지금? 어렵네 천천히 가드하면서 해봐야겠다 들케만 유리한 프레임에만 공격하자 좋아요 나이스 오오오오오 아 자운 썼잖아 아 개어불함 아 자운이 다 눌렀는데 으잉 짠발 좋아요 못마왔죠 날리고 날아가 한번 더 두번 찍어 뒤로 골라 공참각 아우 패링한줄 왔나왔나왔나? 기회가 안나 우 possess 레이드랑 이 지 걸린다 우 우 우 아 PPE 유 안하길 잘했어 이길 수 있을까? 시작이 안 좋은데? 가나요? 가나요? 역전 가나요? 나락는 페이크 레드! 개망 다시 떴다! 순급! 이번엔 올라가야겠다 뻥발 좋아요 시작 분위기 좋고 들어 누워 별빛이 아름답다 불스 한 번 할 것 같은데? 우리 선주 1,2,3 보여주고 1,2,3 한 번 더 보여주고 1,2 1,2 할 때 내미는 건데 아쉽다 1,2,3 1,2,4 어 형님! 연장 불스 안더스피 해버리기 웬오퍼 샤이닝 풀고 호밍기 불스 딱 조심 오! 잡기 그렇지 정확한 예측 저도 이제 아머킹을 즐겨하기 때문에 아머킹이 저기서 한 번에 역전수단을 가져가려고 하면 욕심이 나서 쓸 수 있는 행동이 제한돼요 아아 아아 계속하단 맞네 로우킥 형님! 풀었다 길 캠 와우 한 방인듯 한데요 한 방인듯? 한 방인듯! 어어 아구 아 대박 나는 저기서 무조건 아래 양발이라 생각했는데 용님 안돼 아아 이거 들어가는거야? 들어간거구나 와 엄청 아프다 신기한거 알았네 내려 찍고 스프링킥 하하하하 좋아요 정확하게 예측했죠? 역시 아빠킹의 철권은 예측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 예측 틀리는 맛도 있지만 아이고 머네 잡기 아 나이스 나락 쓰는 척 투 원 포 오케이 로킥하고 풀고 대시로킥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번 자이언트 풀었을때는 기회가 있으려나? 자이언트 풀기회가? 내가 이거 외너프 한번 긁고 로우킥 때리면 끝나는 상황인데 딱 긁고 불스 조심하고 긁고 로우킥 흥! 흥! 이상하게 자이언트 풀기회 자이언트 풀기회